안녕하세요. OX로 먼저 한번 가보죠. 1번 지문부터 한번 보죠. 1번은 주거와 주거이입의 용도로 사용하는 겸용주택에 대한 내용이네요. 겸용주택에서는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19인가, 1동인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19라는 것은 19 그러면 이렇게 한 칸을 이야기하는데 이 한 칸 중에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부분과 주거 이외로 사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19라는 게 나오기만 하면 면적, 크기,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크기 비교가 있다는 이야기는 50%라는 크기 비교예요. 퍼센트가 이게 나온다는 걸 꼭 생각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19는 주거용으로 쓰는 면적이 50% 이상만 되면, 50%만 넘으면 50% 넘었네요. 여기가 60이네요. 그러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게 60%고, 주거 이외로 사용하는 게 40%다. 그러면 이 칸은 전부 뭘로 본다 그랬는가? 주택. 50%만 넘어버리면 전체를 주택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맞았어요. 이렇게. 그래서 1번 지문이 33의 기출문제 지문이에요. 2번 지문으로 가보죠. 공부상의 내용과 사실상의 내용이 다르면 사실에 따라서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일시적으로 공부상과 달리 사용하고 있어요. 그랬네요. 일시적으로. 그럼 과세 기준을 현재 잠깐 동안만 공부상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면 이 경우도 사실에 따라서 물릴까요? 하고 했더니 아니요. 그거는 사실이 아니라 그냥 공부상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이 아니라 공부상으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은 X가 되는 거예요. 이제 3번 지문으로 가보죠. 3번 이 지문도, 이 3번 지문은 최근에 31회, 33회 연속 두 번 시험에 나왔던 지문인데 주택의 부수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러면 읽으면서 그림을 머릿속에서 떠올리셔야 돼요. 주택이라는 것은 위에 건물만 주택으로 보는 거야? 땅도 주택으로 보는 거야? 땅도. 땅이요. 그런데 부속 토지에 이 땅의 경계가 어디까지가 주택의 땅인지를 모르겠더라는 이야기예요. 모르겠을 때는 바닥. 바닥 있죠. 이 바닥 면적에 여기에 몇 배를 부속된 토지로 잡아라 그랬는 거야? 10배. 10배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5배란 말을 썼으니까 틀렸어요. 무조건 10배로만 가야지 5배라는 개념은 쓸 수가 없어요. 4번 같은 경우는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이 개시됐네요. 그럼 상속을 받았으면 세금은 상속인이 내셔야 돼요. 상속인이 세금을 내는데 제 1번은 등기가 되어 있는 상속인이 먼저 내는 거고 등기가 안 되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으면 이제는 신고한 상속인이 내는 거고 그래서 상속인은 상속인이 세금을 내기는 내는데 등기한 상속인이 1번이고 등기한 상속인이 없으면 신고한 상속인으로 가는 거고 이제 신고한 상속인도 없으면 세 번째로 상속인 중에서 정부가 지정한 주된 상속인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인 각자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 그럼 이것도 틀렸네요. 3번도. 이제 5번 지문으로 가보죠. 5번은 세금을 계산해 놓고 고지서를 보내려고 그 물건에 소유자가 누군지를 찾으려고 했더니 기속이 분명하지 않네요. 그런데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소유자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소유자 대신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사람을 납세의무자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누구 건지 모르니까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사람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시다 보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갑자기 멍하실 수도 있어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수탁자 명의 등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아닌데 여기에 딱 집중을 해버리는 순간 답을 틀려버려요. 신탁 재산이라는 것을 여기에 강조를 해야 되거든요. 신탁 재산이라는 것은 이것은 내 재산, 내 것을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부탁해 놓은 재산이에요. 그러면 내 재산을 상대방에게 부탁을 해놨는데 그 사람이 부탁을 받은 사람이 수탁자가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부탁한 재산은 소유권이 그 사람 거란 이야기인가 내 거란 이야기인가 내 거 내 거. 그러면 내가 누구냐면 내가 수탁자가 되는 거야? 위탁자가 되는 거야? 위탁자예요. 그래서 위탁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맡겨놨더니 그 사람이 그 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움직이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신탁이니까. 신탁 재산에 대해서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도 원래 주인이 위탁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등기가 됐다 해서 여기서 현혹이 되어버리시면 안 돼요. 여기 딱 넘어가서 수탁자 맞네 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탁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6번은 틀려 있어요. 7번 지문으로 한번 가보죠. 7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과세 표준이에요. 과세 표준인데 땅,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랬네요. 그러면 토지에 대한 과세 표준은 그러면 과세 기준일 현재의 시가 표준에게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곱할 때 어떻게 곱하냐면 토지인 경우는 여기 60을 곱하는 게 아니라 70. 토지는 70, 토지는 70, 주택은 60. 그럼 토지라 했으니까 아니요. 틀렸어요. 이렇게. 8번은 이거는 지금 이 지문은 지금 풀 때 딱 쉽게 느껴지시면 시험 보기가 편한데 이 지문을 읽을 때 이거 뭐요? 이렇게 복잡해?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시험 수준이 어느 식으로 나오니까 상당히 까다롭게 나와요. 그래서 재산세,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제일 먼저 볼 게 여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주택은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한다. 주택은 주택별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문제는 주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별장으로 보는 주택이 있고 그 이외의 주택 두 개가 있어요. 그럼 별장으로 보는 주택은 별장은 사치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4%짜리 비례세율로 세금을 매기고 그 이외의 주택은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해서 세금을 계산해요. 제일 문제가 돼요. 여기는 다 풀어요. 지금 여기에서 안 틀리면 돼요. 주택별로 여기를 안 틀리면 이걸 딱 하나 잡아내면 그다음에 세율을 물어볼 때 별장은 4%, 별장이 아닌 건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잡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예요. 이 고급 주택을 이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데 이렇게 여기서 별장 쪽으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 별장 이외로 이렇게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해가지고 알아보셔야 돼요.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이라면 우리 재산세에서 고급 주택이라면 일반 주택으로 봐라 그랬는가 별장으로 봐라 그랬는가 그렇죠. 그래서 일반 주택 쪽으로 보는 거고 별장 쪽으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 낼 때 별장과 고급 주택은 4% 비례 세율입니다. 그러면 그건 X 틀렸어요. 고급 주택도 일반 주택에 포함하여 초과 누진 세율입니다. 그러면 그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급 주택은 별장 이 외의 주택에 포함해가지고 고급 주택일지라도 초과 누진 세율을 적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8번 같은 지문은 실제 시험에서도 엄청 까다로워요. 이게 약간만 틀어버리면 이게 어려운 지문이라 8번은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제 9번은 가죠. 9번은 이번 33회 시험에 나왔던 실제 기출문제 지문이네요. 이 지문이. 9번 같은 경우는 재산세 돈 내는 날짜예요. 돈 내는 날짜는 토지하고 건축물 이 두 개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토지는 땅은 9월달 건물은 7월달 이렇게만 지금은 7월달 9월달만 생각하면 돼요. 뭐 며칠부터 며칠을 다 생각하지 말고 토지는 9월달 건축물은 7월달 그러면 맞았어요 이렇게 10번에서는 이 지문에서는 사용이라는 이 단어 먼저 이 사용이라는 단어를 봐야 돼요.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 다음에 봐야 될 게 유상으로 사용하는지 무상으로 사용하는지 이 글자만 딱 보면 돼요. 국가가 유상으로 사용한다. 그럼 국가가 내 물건을 사용하면서 국가가 나에게 돈을 주고 사용하고 있으면 나도 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나도 국가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그래야 된다? 내야 된다. 그런데 안 내야 된다 그랬으니까 틀린 거예요. 돈 받았더라도 안 낸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돈 받아놓고 왜 안 내세요? 돈 받았으니까 내야지? 이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10개의 지문을 풀어봤는데요. 이 지문이 실제 시험에 나오는 수준이에요. 시험 기출 문제의 지문을 제가 이주로 많이 만들어드리거든요. 그래서 기출 지문이라 이런 정도만 풀어낼 수 있으면 아, 나 시험장에 가도 풀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이 생기시면 될 거예요. 이제 오늘은 소득세부터 나갈 차례네요. 오늘 교재 196쪽을 보시면 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아직, 종부세는 아직 법이 완전하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종부세는 지금은 설명을 좀 하기 힘드시니까요. 제 2장에 일반 소득세로 바로 넘으시죠. 이번 주에 지금 소득세 강의를 학원마다 다 하고 오는데 소득세 딱 두르니까 거의 이해하는 게 멈춰버리더라고요. 소득세, 소득세 하니까 먼저 부담부터 쓰고 겁이 나신다고 너무 이게 소득세 어려운데 이래 그러더라고요. 먼저 소득세 어려운 감호가 어려운 법 아니에요. 소득세 상당히 쉬운 법인데 실제 범위를 알려드리면 얼마나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소득세가 쉬운지 범위를 알려드릴게요. 소득세라는 게 이렇게 큰 게, 이게 소득세예요. 소득세 엄청 넓어요, 범위가. 이렇게 소득세가 넓은데 우리 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소득세를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느껴보세요. 이 중에서 중개사 시험에서 배우는 소득세는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내용이 어마어마한 걸 배우는 건 아주 조금 배우는 건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밖에 안 배우는데 소득세를 기껏 해봤자 아주 조금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 전체를 배우시면 상당히 어려워요. 소득세 전범위는. 그런데 그중에서 공인중개사 시험용으로 배우는 소득세는 너무 미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도 않아요. 진짜 얼마 안 돼. 얼마 안 되는 것을 배우니까 그냥 그래,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는데? 이러면 돼요. 그리고 소득세에서 배우실 때 첫 번째 주의할 게 1번의 개요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 개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개요가 이해가 되시면 소득세가 이해가 되세요. 반대로 돌려볼게요. 이 개요가 이해가 안 되시면 소득세 꽝이에요. 여기를 잡으셔야 돼요. 개요를. 그런데 많은 분들은 개요는 그냥 넘어가. 넘어가요. 왜 넘어가요? 그런데 이 정도야. 충분히 이해하죠. 읽으면 돼요. 그래요. 읽으면 안 되는 게 개요예요. 이게예요. 그러면 소득세에서 여기에서 딱 세 개를 잡아내야 돼요. 여기서 세 개를 잡을 텐데 이제 먼저 소득세란 그러면 제일 먼저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개인. 개인들이 내는 세금이 소득세예요. 그러면 개인. 우리 개인들의 고유번호 있죠? 우리 개인의 고유번호는 뭔가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세금 신고를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무조건 개념을 딱 잡으세요. 주민등록번호 하나당 소득세는 각각. 그러면 나도 소득이 있고 내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 신고는 각자 해야 된가? 묶어서 해야 된가? 각자. 뭐가 다르니까. 그렇죠. 주민번호가 다르니까. 따로 하는 거예요. 같이 산다고 해서 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물건을 내가 배우자하고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아먹었어.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아먹었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각자 신고하는가요? 둘이 묶어서 하는가요? 방금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 했잖아요. 여기서 이 개념을 정확히 딱 잡으시라는 얘기예요. 어떤 소득이든지 간에 소득세는 개인별로 세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개인별로 계산하는데 무조건 개인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다. 그러면 하나의 물건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가지고 있다 팔았을 때도 그 사람들이 다 묶어서 신고를 하는가요? 자기 것만 신고하는가요? 자기 것만. 왜 자기 것만. 내가 받은 내 것만 내가 신고하는 거예요. 이제 개인을 찾았어요. 그럼 개인이, 개인들이 벌어들인 소득이 소득세예요. 그러면 이 개인들이 언제 벌어들인 소득이냐면 우리 앞에서 처음에 배운 얘기 있어요. 소득세에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으면 1개월로 잡아라 그랬는가요? 1년으로 잡아라 그랬는가요? 1년. 아무 말 없으면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란 얘기예요.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에요. 그러면 1년치 소득이니까 1년 동안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세금을 신고하겠는가요? 묶어서 신고하겠는가요? 묶어서. 1년치를 합산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1년 동안 해놓고 밑줄 긋고 위에다가 합산과세하고 써보세요. 첫 번째 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것까지만 밑줄 긋고 그 위에다가 합산과세하고 써보세요. 여기까지 잡았어요. 그럼 이제 한 번 예를 들을게요. 자, 2번. 2022년이라고 생각해 봐요.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제가 벌어들인 소득을 세금 신고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신고를 하려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지나고 나서 신고가 들어가겠는가요? 그 전에 신고가 들어가겠는가? 지나고 나서. 왜? 1년치를 합쳐야 되니까. 1년치를 합산해야 되니까 12월 말 전에는 신고를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없어요. 12월 말에 가봐야 1년치가 정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월 말에 가서 정산을 할 때 1년치 소득을 정산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1년치를 다 분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겠는가? 조금밖에 안 걸리겠는가? 많이 걸리죠. 그래서 1년치를 묶어가지고 2022년 1년치는 23년으로 넘어가서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올해 1년치는 내년에 가서 신고하는데 거기에 두 번째 줄 한 번 봐보세요. 보기만 하세요. 내년 몇 월달에 신고한다고 그랬는가? 5월 달에. 그럼 5개월이라는 시간을 준다는 이야기. 그게 33의 기출 문제예요. 소득세 신고는 몇 월달에 하나요?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였다는 거예요. 33의 시험 문제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1년치를 다 묶어서 신고를 해야 되니까 그 1년치를 묶어서 다음 년도 몇 월달에 신고를 해야 되고 5월 달에 하는데 그럼 2022년에 벌어들인 소득은 그 소득에 대해서는 한 번만 세금을 내면 되는가요? 계속 내야 되는가? 한 번만. 다시 쪽. 2022년 1년 동안의 이번 연도에 번 소득에 대해서는 이번 연도치를 묶어서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럼 한 번만 세금을 내니까 한 번에 끝나니까 정부가 알아서 해 주는 게 좋겠는가요? 우리가 하는 게 좋겠는가? 앞에서 설명해 드렸죠. 계속 반복적으로 세금이 나오는 것은 정부가 보내는 거고 한 번으로 끝내는 것은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럼 2022년에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은 한 번에 정산을 끝내야 되니까 이건 소득세 신고는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다.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하는 신고 납부 방식입니다. 딱 세 개 끝났네요. 개인들이 1년 치를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끝. 이제 다 됐어요. 소득세는 이 소득세라는 세금은 내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인가? 정부가 알아서 해 주겠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부터 할 일이 하나 남았어요. 지금부터는 일단 먼저 쓰지 마시고 설명을 먼저 들으세요. 들어보고 나서 쓰고 싶은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쓰세요. 중간에 써버리면 아무것도 이해 안 되니까. 1년 동안 그 사람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소득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 있고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라는 이야기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어쩌다 벌면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가요? 계속 벌면 사업성이 있다고 하는가요? 1년 동안 계속 1년 동안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라고 해요. 그럼 계속의 반대는 뭐가 되겠는가? 일시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성이 없는 소득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배워야 될 용어를 하나만 설명을 할 텐데 그냥 듣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이런 거. 사업성이 있는 소득과 사업성이 없는 소득. 있다, 없다를 구분할 때 경상소득이라는 것은 경상이라는 단어는 경상은 사업성이 있는 걸로 보인다. 사업성이 없는 걸로 보인다. 이 경상이라는 단어를 진짜로 모르시더라고요. 학원들만 다 몰랐어요, 지금. 경상소득이다 그러면 이 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래요, 계속이에요. 경상이란 말은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경상은. 그럼 경상의 반대는 뭔가요? 그냥 안경상 그러면 돼요. 아니, 그냥 경상의 반대는 안경상 그러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안자를 한자로 표현해 보세요. 그래요, 그게 비경상이에요. 지금 아시는 분 딱 한 분 있었어요, 비경상. 그런데 제가 대학 1학년 때 저희가 경영 이쪽으로 배우기 때문에 저희가 이쪽을 배우다 보니까 처음에 저희 대학 1학년 딱 들어가서 경영학 교수님이 아주 노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갑자기 경상하고 비경상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상을 설명을 쫙 해줬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제가 싹 설명을 해주고 경상의 반대를 아는 분하고 아는 학생 그러고 딱 질문을 하는데 제가 딱 손을 들었어요. 아, 저 잘 안다고. 제가 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상의 반대가 뭐냐 그랬더니 어우, 제가 압니다. 뭐냐 그랬더니 예, 그거는 경상의 반대는 전랍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저렇게 대담한 학생이 처음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랬냐면 아니, 경상은 경상 딱 나눠봐요. 이렇게 우리 지도를 나눴을 때 경상의 반대는 전라잖아요, 그랬어요. 똑같잖아요, 그랬어요. 그 말이나, 그 말이나. 물어보는 말이 잘못됐잖아요, 그랬어요. 아니, 경상이면 안경상이고 비경상인데 왜 그런 걸 물어보냐고. 그런데 진짜로 이해를 못하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대학 1학년 딱 갔는데 그걸 물어보는데도 경상하고 비경상을 몰라요. 왜? 저는 어디서 배웠냐면 정치경제에서 경상하고 비경상 경상소득, 비경상소득 이미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요. 그래서 경상이라는 단어가 사업성 있는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에요. 그래서 혹시 부동산 학교론 시간에 경상소득을 구해라 그러면 어쩌다 벌어들인 소득을 구하라는 얘긴가 계속 발생한 소득을 구하라는 소린가? 이제 알으셨을 거예요. 그게 경상소득이라는 게 계속. 그러면 우리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게 경상수지라는 게 있어요. 경상수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가 외국으로 가고 외국에서 우리나라 오고 왔다 갔다 했을 때 어디가 이기냐. 그러면 어쩌다 개념인가? 계속 개념인가? 그렇죠. 경상은 계속 개념이에요. 계속. 그래서 왜 제가 전라적이라고 해버렸냐면 경상이라는 건 계속 발전하지 않냐. 전라도는 발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때 당시에 제가 전라도에 살았으니까. 그런 식으로 반대로 해서 반대 비꼬서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그걸 알아차리더라고요. 그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경상하고 비경상을 비교를 딱 설명을 해 주시는데 이렇게 비교를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쩌다 발생하는 거. 그건 일시. 그러면 사업성이 없는 거고 계속 발생하는 건 사업성이 있는 거고. 여기까지가 이해가 되셨으면 이제부터는 제가 소득을 이야기할 건데 지금부터 소득이라는 게 제가 소득세 소득은 총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그중에 7개만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 시간 끝날 때쯤 해서 하나가 나올 거예요. 이제 7개를 이야기할 건데 사업성이 있는 쪽인가 없는 쪽인가는 스스로 결정을 하세요. 이제부터. 이제부터 소득의 종류는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제가 은행에다가 돈을 예치했을 때 그 돈에 따른 이자를 은행이 우리 국민들에게 이자를 줄 때 개인들이 받는 이자를 받은 소득을 그걸 이자 소득이라고 그래요. 이자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상태겠는가 사업성이 없는 상태겠는가 사업성이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 뜻을 지금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는 내가 은행에다 돈을 예치해놓으면 은행은 우리 개인들에게 이자를 어쩌다 주고 말아버린가요? 계속 주는가요? 계속 주잖아요. 그런데 왜 그거를 어쩌다 준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예치해놓은 게 없으니까. 몰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은행에다가 천억을 예치해놨다. 크게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천억을 예치해놓으면 은행에 이자를 어쩌다 주겠는가? 계속 주겠는가? 계속. 어떻게 주냐면 초단위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계약을 제가 초단위로 이자를 주라고 하면 초단위로 이자가 들어와요. 1분 단위로 이자를 주기로 계약하면 1분 단위로 돈이 계산돼서 들어와요. 우리는 금액이 작아서 은행이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정산해서 주니까 우리는 몰랐던 거예요. 실제로 하루 단위로 1시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해서 나한테 지급한다. 내가 천억을 예치할 테니까 1분 단위로 이자 계산해서 내 통장을 입금시켜라. 그럼 그대로 입금시켜줘요. 그런 게 다 돼요.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게 이자소득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은행에서 이자를 조금밖에 안 주니까 제가 그 돈을 어느 회사에 주식을 샀어. 그럼 주식을 사서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회사가 나에게 주는 걸 배당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배당소득은 어쩌다 주겠는가요? 계속 주겠는가요? 계속. 그러면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은 계속 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하면서 내가 사업을 했어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을 사업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사업소득은 어떠자 발생하는가? 계속 발생하는가? 계속.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계속 발생합니다. 그럼 사업할 때 사업하기 힘드니까 직장을 다녀. 그럼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소득을 근로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근로소득은 어쩌다 들어오는가요? 계속 들어오는가요? 계속. 근로소득은 계속 들어오네요. 그런데 회사를 다니다 보면 아침에 늦을 수도 있잖아요. 오늘 눈이 와가지고 좀 늦게 출근했어. 그랬더니 상사가 너 그렇게 다니려면 때려치워. 알았어요. 나 때려치워. 그리고 내가 천억이 있는데 내가 회사를 왜 다녀? 나 때려치웠어. 그럼 때려치니까 회사가 그동안 고생했어 하고 주는 돈을 퇴직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퇴직소득은 어쩌다 받는가요? 계속 받는가? 어쩌다. 그리고 사업성이 없네 퇴직소득은. 이제 퇴직하고 하려니까 할 게 없네. 돈이 안 나오네. 그래서 내가 천억을 연금에 가입을 해놨어. 연금에 가입을 해놨더니 연금소득이 나오네. 그럼 연금소득은 어쩌다 나오는가요? 계속 나오는가? 계속. 연금소. 연금은 계속 나오네요. 연금만 받고 살라니까 좀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천억 가지고 제가 다시 부동산을 샀어. 부동산을 샀다가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나오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럼 양도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가요? 계속 발생하는가요? 어쩌다 발생합니다. 이제 구분됐어요. 됐죠? 다 해서 총 7개. 하나 남았어요. 하나 남았네.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까요? 소득 중에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소득이 한 개만 있는가? 여러 개가 있는가? 사업성이 있는 소득은 하나만 지금 보이는가? 여러 개가 보이는가? 여러 개가 있죠. 그러면 여러 개를, 여러 개의 사업이, 사업성이 있는 소득이 여러 개를 다 묶어. 다 묶어봤죠, 제가? 그러면 전체를 다 묶어서 여러 종류를, 여러 종류를 합친다. 여러 개의 종류를 합친다를 두 글자로 줄여보세요. 이걸 또 못 줄이더라고요. 여러 종류를, 여러 종류를 합친다. 종합. 여러 종류를 합친 소득이다. 그래서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다 이라면 소득이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을 합쳤다는 이야기인가? 계속 발생하는 소득을 합쳤다는 이야기인가? 그렇죠.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는 소득을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많이 들어봤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그러면 어쩌다 발생한 소득만 묶었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을 묶었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을 묶었는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묶었다.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치의 이자부터 연금까지를 다 묶어가지고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는 것을 종합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양도소득이라는 것은 양도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다. 어쩌다. 그러면 양도소득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계속 발생하는 종합소득에는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 날개 참고를 보세요. 왼쪽 날개 참고해 보시면 1번 종합소득 동그라미 치세요. 종합소득만 동그라미 치세요. 다른 거 절대 체크하면 돼요. 동합소득만 체크하세요. 2번에서 양도소득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쳤으면 이제 할 일이 있어요. 종합소득 동그라미 치셨고 양도소득 동그라미를 쳤으면 이 사이에다가 그 중간 사이에다가 이렇게 중간 사이에다가 서로 다름하고 이렇게 표시하세요. 중간에 글씨 있어도 상관없이 그냥 다름하고 표시해버리세요. 됐어요 이제? 그러면 해결해요.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의 하나로 묶어서 세금을 신고해라. 구분하여 신고해라. 구분하여. 딱 그 지문 한 줄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득의 종류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소득의 종류를 쓰면 공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알지도 몰라요. 몰라도 되는 걸 해야 되니까. 양도소득이라는 건 종합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따로. 따로. 양도 따로 종합소득세 따로. 그럼 5월에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 따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됐는지 확인하네요. 직장을 다니신 분이 회사를 다니면서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양도했을 때 벌어들인 소득가는 합쳐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해결 끝나버리셨네요. 다 됐어요 이제. 그것만이 그런 게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 더요. 직장을 다니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임대해서 벌어들인 임대소득가는 합산하여 신고한다. 구분하여 신고한다. 임대소득이라는 것은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다. 계속 발생하는 임대소득과 직장을 다니면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둘 다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어쩌다 발생한다. 그럼 두 개를 합쳐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합쳐서. 이걸 쓰신 분은 이해를 못해요. 안 쓰고 이해하신 분이 훨씬 더 이해가 빨라요. 그러니까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써봤자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은.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이제 이해가 다 끝나셨어요. 이제 개요 개념이 끝났어요. 이제 다 끝났는데 두 번째 시간 설명할 때 보면 또 이상한 소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걸 믿고 또 이제 여기서 이제 개요는 끝. 두 번째 시간에 또 틀리기를 바라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거주자 개념으로 가보죠. 거주자와 비거주자 개념이 나와요. 그러면 거주자는 누구를 거주자라 하냐면 이제 거주자라고 하면은 스스로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어, 내가 우리 집에서 살면 거주자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아니에요, 그거. 그래서 여기서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주소라는 개념을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주소는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주소. 여기서 주소가 뭘 주소를 하는가? 내가 살고 있는 집. 이렇게 말해요. 이게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소는 주로 생활하는 장소를 줄여서 주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내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가 어디이며? 그래요. 그 말이에요. 그래요. 내가 주로 살고 있는 장소가 국내이면 나는 거주자고. 그럼 반대로 내가 주로 생활하는 장소가 우리나라 아니면 외국이면 나는 거주자가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거주자의 반대는 뭔가요? 그냥 안 거주자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안 차를 비차로 바꾸면 되잖아요. 그냥 그런 용어에다가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으면 거주자,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으면 안 거주자, 비거주자 이러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이에요. 이렇게 착각해요. 내 집에서 살고 있으면 거주자, 내 집에서 안 살고 다른 집에서 살고 있으면 비거주자 이렇게 이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활하는 장소가 우리나라면 거주자, 주로 생활하는 장소가 외국이면 비거주자. 그러면 예를 들을게요. 우리 손흥민 선수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활하는가요? 유럽에서 주로 생활하는가요? 거주자다, 비거주자다. 비거주자.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지만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으니까 비거주자. 그런데 외국인일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으면 거주자. 그러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국적으로 판단한다,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하지 않는다. 봐요.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되잖아요. 또 하나는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 거소는 뭐냐면 거주하는 장소. 머물고 있는 장소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만 머물고 있으면 그 사람은 거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일지라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만 살고 있으면 이 사람은 거주자가 돼요. 그런데 거주자 개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거주자는 주로 어디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거주자고 우리나라.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으면 거주자예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살고 있으면 거주자. 외국에서 주로 살고 있으면 비거주자. 그 개념만 먼저 잡으세요. 그럼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주로 생활하는가?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는가? 대한민국에서. 그럼 우리는 전부 뭐라고 칭해야 된가? 거주자. 우리는 전부 거주자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땅떤에 살고 있으니까. 그럼 비거주자도 우리나라에 시험을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중개사 시험 볼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있어요. 국적 불문입니다. 나이 불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중개사 시험은 국적 불문, 나이 불문이에요. 외국인도 시험 볼 수 있어요. 작년 노량진 학원에 외국 국적을 가지신 분이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말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제가 시험장에 가서 봤던데 그분 이름은 영어로 써져 있더라고요. 영어로 써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도 합격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제가. 뭐가 제일 어려웠냐 그랬더니 소 받을 때 한국말이 어려웠어요. 말뜻을 못 알아먹어서 참 애를 먹었어요. 그런데 한국 국적을 가지고 한국에서 살았던 분이 외국인들보다 말을 못 알아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뭔 말 하려는지 알겠죠? 다 됐어요. 다 알아먹을 수 있어요. 다 알아먹게 설명하니까. 그러면 거주자는 주로 어디서 살고 있는 사람이 거주자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거주자다. 끝. 끝났어요 이제.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닌데 여기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거주자 개념에 너무 신경 쓰면 안 돼요. 시험은 2번이 나오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로 살고 있는 사람의 그 소득 어떤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려요 그랬더니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과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 모두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게 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살고 있는 사람이라 하면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든 상관없이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대한민국에서 지금 살고 있어요. 주로 생활하는 게 제가 대한민국에 살고 있어요. 그럼 저는 거주자예요. 그런데 제가 거주자인데 우리나라에서 강의를 열심히 해서 1년에 100억을 벌었어. 그런데 제가 갑자기 외국에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에 잠깐 나가가지고 어디 빠진 거에 가서 우연히 한 번 딱 땡겼는데 거기서 10억을 벌었어. 그러면 그 10억도 우리나라에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거주자였기 때문에 외국에서 번 돈일지라도 우리나라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머리가 좀 복잡해져요. 외국 빠진 거 가서 내가 돈을 10억을 벌었다는 거 우리 정부가 어떻게 알지? 어떻게 알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 접으세요. 빠진 거에서 돈을 따면 내가 딱 땡겨가지고 돈을 해소할 때는 그냥 가서 주면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내 요건까지를 줘야만 돈이 나와요. 그리고 요건에 있는 그 번호가 우리나라로 찍혀서 우리나라 국세총으로 통보가 돼. 그러니까 그냥 모른다는 생각하지 말고 외국에서 우리가 뭔 소득이 있으면 전부 대한민국으로 통보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를 거라는 생각은 버릇이라는 거.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관세하면 그럼 거주자가 국내에서 소득을 얻었다. 그럼 이건 당연히 과세. 외국에서 소득이 있었다. 이것도 당연히 과세. 이렇게 풀면 돼요. 거주자는 우리나라에서 번 소득만 세금 물린다. 외국에서 번 것도 물린다. 외국에서 번 것도 물린다. 국내 국외 따지지 않는다. 그럼 이걸 양도소득으로 부동산소득으로 살짝 바꿔볼게요. 거주자가 우리나라 땅을 팔아서 벌어들인 소득은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물린다. 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건물을 팔아서 발생한 소득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낸다. 국내 국외 다 내니까. 끝. 이제 비거주자로 가보죠.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은 비거주자는 주로 생활을 우리나라에서 생활하겠다. 외국에서 생활하겠다. 외국에서. 주로 외국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그럼 비거주자는 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손흥민 선수 외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소득이 발생하는가 안 하는가? 뭘 하는가요? 아시네. 광고. 요즘 손흥민 선수 잘 나오는 광고가 뭔가요? 신라면. 그거는 월드컵 할 때 신라면이었고 지금은 신라면 말고 다른 걸 또 광고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하나은행도 광고하고 또 이것도 광고하고 저것도 광고하고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광고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우리나라에 세금 안 낸다? 낸다. 낸다. 비거주자일지라도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표죠.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를 하지만 비거주자가 외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과세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걸 부동산 양도로 살짝 틀어볼게요.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국내 토지를 양도했을 때는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비거주자가 외국에 있는 국외 건물을 양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비거주자는 우리나라의 것은 세금 내고 외국 것은 안 낸다. 그럼 비거주자가 외국에 건물을 팔았을 때 우리나라에 세금 낼 필요 없고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땅 팔면 우리나라의 세금을 내는 거고 이렇게 풀면 돼요. 그런데 이걸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비거주자다. 그럼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부동산을 살 수는 없다? 있다. 있다. 그럼 비거주자 외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팔아서 발생하는 소득은 우리나라에 세금을 내야 된다 안 내야 된다? 내야 된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머리를 딱 굳어버리면 안 돼요. 그거 당연히 내야지. 왜 안 내야지? 당연히 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끝났어요. 이제 이번에 특수환경으로 가보죠.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어요. 그러면 소득세 개념을 다시 한 번 설명할게요. 소득세라는 것은 누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개인이. 개인이. 개인이 벌어들였는데 여기서 개인의 고유번호 뭐가 있으며? 주민번호. 그럼 공동으로 소유하니까 나하고 그 사람은 주민번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런데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으니까 그 사람 걸 내가 낸다. 내 것만 내가 낸다. 내 것만. 그럼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둘이 묶어서 세금을 신고한다. 각자 신고한다. 각자. 봐요. 금방 풀리잖아요. 개념만 알면 다 풀리는데 개념을 놓쳐버려서 그래요. 진짜 중요한 게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각자 신고한다. 됐죠?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각 거주자가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번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공동으로 갑이라는 사람, 의리라는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해. 그럼 세금을 이 자산을 팔았을 때는 값도 세금을 내야 되고 을도 내야 되고 자기 것만 자기가 내. 그런데 갑은 세금을 냈는데 의리 세금을 안 내고 버티면 정부는 갑에게 나, 야, 너 네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는 의리 세금 안 냈으니까 네가 내. 그러면 갑이 내가 낼게요, 그런가. 내가 왜 내요, 그런가. 그렇죠. 내가 왜 내요. 그 사람하고 나는 다른 사람인데 왜 내가 내줘요? 그러면 서로는 연대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서로 간에는 연대 납세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 필요한 것들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세는 개인별로 주민등록번호바나 따로따로 세금을 신고한다. 여기까지만. 그다음에 상속으로 가보죠. 상속. 상속은 누군가가, 누군가가 뭐 하면 내는 세금이 상속인가? 사망하면. 그러면 피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색깔이 조금 그렇지만 빨간색으로 생각하세요. 피 흘렸어요. 피 흘렸으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됐다? 죽었다. 피 흘렸으니까 죽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소득이 있어. 세금을 안 내고 죽어버리면 그 소득, 그 세금을 없어진다. 그대로 승계된다. 승계.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그러면 사망자의 소득에 대해서는요. 피 상속인. 죽은 사람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안 내고 죽었으니까. 세금 안 내고 죽었으니까. 너 잠깐만 나와. 너 다시 와. 다시 와서 세금 내고 들어가. 그래야 된가요? 너는 가 그래야 된가? 너는 죽었으니까 가고. 이제 세금은 누가 내고? 상속인. 그래서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상속인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재산세에서는 상속인을 순서를 따지는데 등기한 상속인, 신고한 상속인, 주된 상속인 순서를 따지는데 소득세에서는 순서가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야, 그분이 제가 너무너무 이런 게 지협적인 것까지 깊이 파고들은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강의하면서 그렇게 질문하신 분 제가 처음 봤어요. 그걸 물어봤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러면 지목을 하나요? 이걸 물어봤어야 돼요. 여기서도 상속인, 누구를 지목하나요? 물어봤어야 돼요. 지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목하는 게 아니라 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상속인이 낼 때 사망자의 재산을 가져간 사람들은 가져간 만큼 다 내야 돼요. 자기가 가져갔으면 가져간 만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2번에가 숨어 있는데 제가 2번에 설명을 안 했거든요. 안 했는데 여기를 안 보니까 그 말을 궁금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상속으로 인하여, 밑줄 안 그어도 돼요.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망자의 재산을 내가 한 푼도 안 받았다.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으며 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나는 내줄 의무가 있는 거 없는가? 없어요. 받아간 사람들이 받아간 만큼씩 내 가지고 세금을 납부하시면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상속인이 무조건 낸다 생각만 하세요. 그럼 상속인이 내는데 3번에 피상속인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이 이렇게 따로 있으면. 그럼 이제 이 내용이 198쪽에 3번에 들어있어요. 198쪽 3번을 봐보세요. 피상속인의 소득 금액과 상속인의 소득 금액이 있으면 사망자와 살아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번호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다르죠?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니까 상속인 내가 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주더라도 내가 사망자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주더라도 내 소득하고 사망자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계산한다. 따로 계산한다. 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니까. 그래서 시험 문제는 서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여기만 시험 문제로 이렇게 출제하는 거예요. 합산하여 계산하는 게 아니라 구분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구분하여 요지먼만 익히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은 서로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따로따로 구분하여 신고를 해야지 내소득하고 사망자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3번으로 가보죠. 신탁 재산이네요. 그래서 신탁이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믿고 내 재산을 맡겨놨는데 거기에서 소득이 발생이 됐을 때 세금은 누가 신고를 할 거냐 이거예요.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은 그러면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내가 이 건물을 누군가에게 맡겨놓고 거기서 임대료가 발생하면 그 임대료는 보관한 사람이 가져갈 돈인가요? 원래 주인이 가져갈 돈인가요? 원래 주인이겠죠. 원래 주인이 소득이니까 원래 주인이 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원래 주인이 받아야 되는데 수익자가 따로 있으면 이제 수익자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수익자는 누구냐면 이익을 수령해가는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이익을 수령해가는 사람. 그럼 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챙겨간 사람을 수익자라고 그래요. 가져간 사람. 그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따로 있으면 원래 주인에게 세금을 물리는 게 맞겠는가요? 그걸 가져간 사람에게 물리는 게 맞겠는가? 그렇죠. 가져간 사람. 왜냐하면 세법은 서류상의 주인과 사실이 달랐을 때는 누구를 납세운자로 해야 된다. 사실상. 실제 가져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간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 수익자에게 세금을 물리고 만약에 챙겨갔어. 그 사람이 챙겨가 놓고 챙겨가 놓고 세금 안 내고 죽어버렸네. 그러면 세금 안 내고 죽어버리면 원래 주인이 세금을 내야 된가요?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내야 된가요? 그렇죠. 가져가 놓고 죽었으니까 가져간 사람의 재산은 상속인이 가져가게 돼 있는 거예요. 원래 주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의 상속인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익자가 사망했을 때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그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수익자의 상속인에게 이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면 그 신탁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져간 사람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다. 가져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신탁 재산의 원래 주인을 누구라고 하니까 위탁자가 주인이다. 수탁자가 주인이다. 위탁자. 그래서 가져간 사람이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원래 주인이 세금을 내니까 위탁자가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하셔야 돼요. 수익자가 따로 지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원래 주인인 위탁자가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까지가 정리가 다 됐는지 확인만 해보면 돼요. 공동 소유 자산을 양도했어요.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누구를 납세험자로 해라 그랬는가요? 각자. 각자 하는 거예요. 각자. 그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 하는 거예요. 사망자의 소득이 있으면 이 사망자의 소득은 누구에게 물리면 되고 그렇죠. 상속인이 내면 되는 거예요. 또 신탁 재산에 기속되는 소득에서 수익자가 정해졌다. 수익자가 있으면 누구에게? 그렇죠. 수익자. 가져간 사람이 있으니까 가져간 사람이 내는 거고 수익자가 가져가 놓고 수익자가 사망해버리면 대신 누가 내는 거고? 수익자의 상속인이 내는 거고. 그런데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았을 때는 그 물건의 원래 주인이 누구니까? 위탁자니까. 위탁자가 세금을 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시험 문제 수준은 여러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리고 신탁 재산까지는 이제 정리가 끝났어요. 이제 약간 복잡한 걸로 하네요. 양가로 4번과 양가로 5번은 상당히 복잡하시네요. 그래서 양가로 4번은 33의 기출문제. 양가로 5번은 32의 기출문제네요. 여기가 33의, 32의 연속으로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라 주심들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용어 하나를 잡아드릴게요. 먼저 특수관계인하고 거기다 밑줄 꺼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거주자가 특수관계인만 체크해보세요. 특수관계인은 그냥 읽어봐요. 특수관계인은 누구를 특수관계인이라는가요?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라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잘 알면서 서로 짜가지고 사기칠 수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요. 서로 나쁜 짓 할 수 있는 관계를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요. 여기서 특수관계인 그러면 정부가 봤을 때는 좋은 행위를 한 사람으로 보는가요? 나쁜 짓 하는 사람으로 보는가요? 나쁜 짓 할 정도의 관계 있는 사람을 특수관계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학원에 와서 옆 사람하고 나쁜 짓 하겠는가? 잘 안 하겠는가? 잘 안 해요. 그러면 여기는 같이 계신 분들은 특수관계인 아니에요. 그러면 나하고 배우자하고는 나쁜 짓 하겠는가? 안 하겠는가? 하고도 남죠. 부모하고 자녀는? 하고도 남죠. 형제 간에? 하고도 남죠. 그래서 인척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관계인, 거의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특수관계인인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이 특수관계인 속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석은 제외한다는 거 조심하세요. 일반적으로 특수관계인 속에는 배우자나 특수관계인이 포함돼요. 그러면 그 줄 따라서 가로를 들어가 보세요. 가로에 들어가 보시면 특수관계인하고 가로에 가보시면 배우자 직계, 좀비, 석을 포함한다 그랬는가? 제외한다 그랬는가? 제외한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 석은 제외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석을 해드릴게요. 여기서 특수관계인 속에는 일반적인 특수관계인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석이 포함이 되지만 일반적인 특수관계인 속에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석이 들어갔지만 지금 이 내용을 분석할 때는, 이 전체를 분석할 때는 특수관계인 속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석은 포함해서 분석해라. 빼고 분석해라. 이 사람들은 빼고 나머지 특수관계인만 가지고 이 내용을 판단하라는 얘기예요. 특수관계인에게 증여하고, 그럼 제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 누구누구를 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에게 배우자나 직계, 좀비, 석을 뺀 특수관계인에게 그럼 제가 내가 이 부동산을 내 형에게 증여를 했어. 그럼 나하고 형은 특수관계인, 이 거래, 지금 이 거래에서 형은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형제, 자매는 특수관계인이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형제, 자매는 직계, 좀비, 석 아니예요. 직계, 좀비, 석은 부모하고 자녀만, 이쪽 위, 아래만 직계, 좀비, 석과 양옆은 그냥 형제, 자매예요. 그래서 증여자가 자기 형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받은 형이 몇 년 안에 팔고, 10년 안에 팔고 내년부터 10년으로 개정되네요. 5년짜리가 10년으로 개정이 돼요. 그럼 이제 그 두 번째 줄을 봐보세요. 밑줄, 그 글에 안겨도 돼요. 두 번째를 보세요.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몇 년 안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고 10년. 그러면 이 글이 그대로예요. 증여자가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받고 타인에게 몇 년 안에 팔고 10년 안에 팔았을 때 10년 안에 팔면서 부정한 행위가 존재하면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부정한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갑이, 증여자 갑이 병에게, 타인에게 직접 거래를 이거 안 쓴 게 좋아요. 지금 설명 들으셔야 돼요. 이거 1년 내 설명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이 생겨요. 열 번 수업을 들어도요. 이게 뭔 말인지 토통 감을 못 잡으신 분은 맨날 쓰신 분들이에요. 안 쓰면 이해가 오늘 하루에 끝나요. 안 쓰면. 자, 다시요.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다면 1번. 갑이라는 사람이 병에게 직접 양도를 한다고 하면 세금의 액수가 세액이 예를 들어서 1억인데 이 1억의 세금을 줄여보려고 1억의 세금을 줄여보려고 중간에 의를 세워가지고 의를 세워가지고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을이 다시 10년 안에 병에게 양도해서 여기서 나온 세액이 그러면 이 세금은 증여세, 을이 내는 증여세와 양도세를 합한 세금이 6천만 원밖에 안 되더라. 그러면 중간에 을에게 돌려치기 해가지고 증여를 했더니 증여해가지고 을이 증여를 받아서 10년 안에 양도했더니 직접 거래할 때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다. 작아지고 있죠. 돌려치기 했더니 세금이 줄어들어버리면 이런 행위를 나쁜 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세금을 줄이려고 중간에 의를 세워가지고 증여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10년 안에 팔아먹었을 때는 이걸 나쁜 짓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쁜 짓으로 보면 정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증여했던 것 자체를 증여를 부인해버려요. 증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을이 증여를 받아가지고 10년 안에 모르는 사람에게 팔았더라도 부정한 행위가 있으면 중간에 증여했다고 본다, 증여 안 했다고 본다. 증여, 증여를 인정한다, 부인해버린다. 부인한다 이 말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행위 자체를 날려버리고 없는 것으로 보고 갑이라는 사람, 증여자가 타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행위,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양도, 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을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갑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갑에게. 바로 이게 됐잖아요. 갑에게 세금을 물려. 그런데 문제는 을은 갑하고 한 통속으로 보는가요? 그냥 따로로 보는가요? 한 통속. 서로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 서로 나쁜 짓을 같이 한 사람이니까 정부는 갑, 너 세금 내. 을, 너는 빠져 그래야 된가? 너도 일로 와 그래야 된가? 너도 일로 와. 그러면 갑하고 을은 서로 무슨 책입니다? 연대책입니다. 끝.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백날에서 봐도 이 말 뜻을 이해를 못하면 뭔 말인지는 문제를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증여를 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거예요. 역으로 해석할게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가봐요. 나쁜 짓을 한 걸로 본다, 안 한 걸로 본다. 그렇죠? 한 걸로 본다. 그럼 오른쪽 예제 4번을 보세요. 오른쪽 예제 4번에 두 번째 줄 중간 좀 보세요. 중간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두 번째 줄 중간을 보세요. 증여자가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 이 말은 나쁜 짓 한 걸로 본다, 나쁜 짓 안 한 걸로 본다. 그렇죠? 나쁜 짓 한 걸로 보니까 증여자와 수중자는 둘이 무슨 책임이 있다? 연대책임이 있다. 봐요. 이제 풀어내시잖아요. 이 지문이 난이도가 최상이고 이게 33의 시험에 나왔던 지문이에요. 이렇게 시험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백날 이렇게 써놔도 이게 지금 뭔 말이지 그래요. 써놔도 이게 뭔 말인지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해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갑이라는 사람이 타인에게 직접 거래를 하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오니까 중간에 누구를 세워가지고 을, 특수관계인을 세워서 중요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10년 안에 팔면서 세금을 올리고 있는가, 세금을 떨어뜨리고 있는가? 떨어뜨리고 있으며 이런 행위를 좋은 행위로 본다, 나쁜 행위로 본다. 나쁜 행위로 보니까 중간에 중요한 걸 인정한다, 부인해버린다. 부인해버리고 누가 팔았다고 해석한다. 각, 증여자가 직접 팔았다고 보고 세금은 누구에게 물려버리고? 증여자에게 물려버리고. 그러면서 수증자, 증여받은 사람에게도 같이 책임을 묻는다. 증여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을 안 묻는다. 같이 책임을 물려버린다. 그래서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에게 연대 책임을 물려버리는 거예요. 다시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1번으로 와보세요. 동그라미 1번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보세요. 네 번째 줄 중간 좀 봐보세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그러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부정한 행위가 있다, 부정한 행위가 없다. 그렇죠, 있다요. 부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세금은 누구를 납세움자로 잡는다? 증여자. 증여자를 납세움자로 잡는다. 그러면 동그라미 2번이요. 이렇게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이야기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증여자와 증여받는 자에게 무슨 책임을 지겠다. 연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문장으로 해석해야지 칠판에 있는 걸 써놓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적을 써서는 조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써서 이해할 정도면 하고는 안 나오셔도 될 분들이에요. 이 정도 이해되시면 이 내용을 다 그냥 법을 읽을 줄 아시는 분들이에요. 여기에 이해가 돼버린다면. 그래서 연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내용이에요. 5번 지문, 양가로 5번으로 가봐요. 양가로 5번은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이거하고 살짝 달라요. 이제 중간에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동그라미 1번에 끝에 배우자 밑줄 그으시고 세 번째 줄 직계 좀비 속만 밑줄 그으세요.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제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 증여를 받았어. 그러면 배우자에다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거기다가 위에다가 써보세요. 이렇게 배우자라는 글자 바로 위에다 써보세요. 증여를 언제나 인정. 이것만 써보세요.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배우자가 증여를 받았을 때는 이 배우자가 증여받은 것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이게 이해가 됐는 거 확인할게요. 그러면 제가 배우자한테 증여하고 배우자가 10년 안에 타인에게 양도하면서 이게 나쁜지 부정하게 세금을 줄이려고 제가 배우자에게 증여해서 배우자가 10년 안에 양도했을 때는 이 경우는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다시 보네요. 밑줄만 걸어놓고 다시 가네요. 배우자에게 제가 증여를 하고 증여받은 배우자가 10년 안에 양도하면서 세금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여론 행위를 했으면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 한다. 왜 인정한다? 언제나. 언제나. 나쁜지 했든지 말든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건 정부가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이걸 알아내야 돼요. 그래서 부정한 행위가 있어가지고 인정을 안 하는 것은 누구 누구 빼고 특수관계인일 때만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서. 이 개념을 못 잡아내시더라고요. 아니, 특수관계인 속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서가 들어있는데 왜 여기서는 아니라고 막 그러세요? 막 그래요. 법 자체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서에게 중요한 것은 부정한 행위를 했던 안 했던 상관없이 정부가 증여를 인정해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증여를 인정을 했으니까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에게 물린다. 증여받은 자에게 물린다. 증여받은 자. 증여받은 자를 수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수중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수중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증여자는 증여를 인정했으니까 정부는 증여자에게는 세금을 물린다, 안 물린다? 안 물린다. 그럼 이런 경우는 증여자는 연대 책임이 있다, 없다? 없다. 자, 이번에 가보죠. 이 경우에 증여자는 연대 납세의물을 부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을 제외한 특수관계인이 나오면 특별히 관계 있는 사람이 나오면 무조건 나쁜 짓 했으면 증여를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배우자나 직계 좀비석은 나쁜 짓 했더라도 증여를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한다. 인정한다. 그러면 다 아시겠죠. 그러면 배우자가 아무리 배우자가 미워도 인정하고 산다, 인정 안 하고 산다. 그렇죠. 저 인정하고 산다. 그런데 부모와 자녀는 아유, 나 죽일 것 같아. 부모 자녀는 진짜 얄미워. 그래도 인정하고 산다, 인정 안 하고 산다. 인정하고 산다. 그러면 형제 간에는 열받아. 그러면 인정하고 산다. 그 으 끊어버리고 산다. 으 끊어버리고 산다. 다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요런 식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얄미워도 배우자는 인정한다. 자녀도 인정한다. 부모도 인정한다. 나는 인정하는 사람은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 이것밖에 없고 나머지는 인정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런 문제를 싹 풀 수 있어요. 아주 어려운 걸 지금 이해하시라고 고생하셨네요. 4번, 5번은 1년 돼도 진짜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해하시면 아마 오늘 좀 뿌듯하실 거예요. 아직 이해 안 되신 분은 이거 좀 머리가 아픈데 하신 분은 이제 두 달 뒤로 가시면 돼요. 2개월 뒤에 다시 이제. 이제 오른쪽 3번에 관세 기간으로 이제 가봐요. 관세 기간,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이거는. 이거는 관세 기간은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세요. 소득세는 누가 벌어들인 소득이다. 개인. 내가 가 아니라 개인 그러세요.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이고 그 개인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벌어들인 소득이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이에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인데 이 1년을 우리 개인들이 내 마음대로 1년을 정해서 신고하면 된다 안 된다. 전 국민이 전부 다 자기들 마음대로 1년을 정해서 신고해버리면 세무수 직원들이 머리 돌아버려요. 세금 신고가 막 서로 다르니까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소득세는 우리 마음대로 1년을 정한다 못 정한다. 못 정한다. 임의로 설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심하세요. 소득세는 내 마음대로 1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소득세는 개인들이 1년을 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갑니다. 이렇게 써놓는 수가 있어요. 그럼 틀린 거예요, 그거. 개인들이 1년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1년을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달력대로 1년에 맞춰서 세금을 신고하셔야 돼요. 무조건 달력대로 하셔야 돼요. 이제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중간에 사업을 시작하거나 중간에 사업을 폐업하더라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가고 1월 1일부터 12월 30일. 그럼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5월 1일날 사업을 새로 개시를 했어요. 시작을 했어요. 사업 시작했어요. 5월 1일날 사업을 시작하면 과세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잡는다. 그렇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로 잡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서 벌어들인 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사업하기 전에 직장을 다닐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전에 직장에서 번 근로소득과 사업에서 번 사업소득은 합쳐서 신고한다, 따로 신고한다. 합쳐서. 왜 합쳐서 신고한다? 그렇죠. 둘 다 계속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으면 합쳐야 되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소득으로 신고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1년이라는 게 예외 없이 무조건 1년인가요? 아니요. 예외는 딱 있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는데 우리가 알 건 딱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기간이 너무 길어서 1년치 정산이 힘드신 분은 딱 한 가지 행위만 택하시면 돼요. 중간에 죽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중간에 끝나요. 사망해버리면. 중간에 사망해버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가요. 그럼 중간에 예를 들어볼게요. 5월 10일날 사망을 했다. 1월 1일부터 5월 10일날 사망했으며 5월 10일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겠죠. 이미 사망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사망해버리면 우리는 사망신고하면 뭐가 없어져 버린가요? 그렇죠. 주민등록번호가 지어져 버리죠. 그럼 그 이상은 발생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민등록번호가 지어져 버리니까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하면 사망일까지 끝나셔야 돼요. 이 다음은 없는 걸로. 이 사람은 여기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죽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월 1일부터 11월 10월. 5월 10일까지만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가면 안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 우리나라를 이민을 가버렸다.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는 남아있는 거 없어져 버린 거? 이민 가버리면 외국으로 넘어가고 국적이 외국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우리나라를 떠나버리면 출국 한 날까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신경 쓰면 안 돼요. 중간에 사망해버리면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만 과세기간을 잡겠습니다. 이 정도. 여기까지 하시고. 제2절에 임대소득은 이거는 보류하세요. 이거는 1월부터 설명을 할 거니까 보류해 주시고. 206페이지로 와보세요. 206페이지 1번, 2번, 3번 이 세 개만 한번 해석해보죠.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요.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종합소득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합산하여 계산한다. 누가 또 합산이라고 그래요? 양도는 어쩌다 발생하는 소득이고 종합소득은 계속 발생하는 소득이니까 둘이 묶어서 계산한다,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것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 지문만 익히시면 돼요. 두 번째요.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자산을 양도했을 때는 각각 신고해라. 지문이 큰 사람이 신고해라. 각각. 자, 끝났네요. 또 상속인. 사망자의 소득과 상속인의 소득이 있으면 둘이는 합산하여 신고해라, 구분하여 신고해라. 구분하여. 사망자와 살아있는 사람은 주목번호가 다르니까. 구분하여 계산하겠습니다. 끝. 오늘 배운 건 여기까지예요. 4번부터 10번까지는 1월에 푸시면 돼요. 놔뒀다가. 207페이지의 양도소득세는 잠시 쉬었다가 진행을 하죠.